영화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데이트를 하러 그녀의 집으로 찾아가는 남자 그런데 갑자기 소꿉놀이를 하자는 여자인데요 화끈한 그녀 영화 시작합니다 퀸카 제니퍼에겐 의외의 친구가 있는데요 바로 니디입니다 주위의 오해까지 받아가며 우정을 유지하는 둘이죠 어느 날 모두의 관심을 받으며 등장하는 제니퍼 그녀는 밴드의 공연을 보러 클럽에 가자 하고 니디는 남친과의 데이트까지 취소하는 우정을 보여줍니다 클럽에 보내기 불안한 남친은 그녀에게 심수라는 심수를 부리는데요 그렇게 클럽에 가게 된 소녀들 메인 보컬이 눈빛을 보내고 제니퍼는 황홀의 아내도 보입니다 갑자기 클럽에 불이 나고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겨우 탈출하지만 넋이 나간 제니퍼 그때 밴드의 보컬 니콜라가 다가오고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주겠다며 제니퍼를 이끌자 따라가는 그녀 그렇게 제니퍼는 그들을 따라가게 됩니다 결국 혼자 집으로 온 그녀는 집 안에서 무언가 인기척을 느끼는데요 압소사 피를 흘리며 서 있는 제니퍼 그녀의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니디는 경찰에 신고를 하려 하지만 그렇게 그녀는 사라지게 됩니다 다음 날 어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는 상큼한 제니퍼가 말을 거는데요 클럽의 화재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로 인해 학교는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잃은 조나스를 위로 중인 제니퍼 그런 그에게 갑자기 황당한 이야기를 하며 유혹하기 시작하고 치명적인 그녀 불을 끄기 위해 그와 함께 숲속으로 향하는데요 곧이어 야동 몰래 부는 사슴 그렇게 분성을 드러내자 식사를 마친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듯 몸을 씻고 이전보다 더 생기를 띈 얼굴로 돌아가게 됩니다 마을은 이어지는 연쇄 살인으로 난리가 나고 클럽의 밴드는 성공 과도를 달리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수척해지는 제니퍼 동급생 콜린이 제니퍼에게 작업을 걸기 시작하고 기다렸다는 듯 빠른 진도를 보장하는 그녀입니다 그날 밤 한껏 기대를 하며 찾아온 콜린인데요 빠르게 진도를 빼는 그녀 그런데 그 또한 제니퍼에게 잡아먹히게 됩니다 한편 잠을 자기 위해 방에 들어온 니디는 제니퍼를 보고 놀라게 되는데요 우정 이상의 관계인 그녀들은 아슬아슬한 경계를 유지합니다 소녀들답게 제니퍼는 자신의 비밀을 알려주고 싶어하고 그날의 사건을 들려주기 시작하는데요 악마 승배에 빠져있던 밴드는 성공을 위해 그녀를 제물로 삼아 의식을 치렀던 것이죠 하지만 의식이 실패하고 그로 인해 그녀는 죽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날 이후 니디는 악마와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하는데요 법소사 순결한 처녀가 아니었기에 제니퍼는 악마로 변해버린 거였군요 니디는 악마가 깃든 제니퍼를 죽이기 위한 방법도 알아보게 되고 점차 관계가 멀어지는 둘인데요 학교에 댄스 파티날이 다가오고 제니퍼를 감시하기 위해 그녀를 찾고 있는 니디 그런데 제니퍼가 이번엔 칩을 희생양으로 선택했군요 그녀의 섹시한 유혹이 시작되고 그렇게 계속 파티장에서 제니퍼를 찾고 있는 니디 불현듯 무언가를 깨닫게 되고 그 시각 둘은 폐관된 수영장에 있는데요 칩 또한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남친을 구하기 위해 달려가는 니디 그때 칩의 비명을 듣고 수영장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칩과 있는 힘을 다해 제니퍼를 공격하지만 도망을 가버리는 그녀인데요 남자친구는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됩니다 집에서 쉬고 있는 제니퍼 갑자기 악마가 되어버린 친구를 공격하고 결국 죽이게 되죠 그때 결국 교도소에 수감된 그녀이지만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미소까지 보이는데요 불사신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된 니디 교도소를 나간 그녀는 차를 얻어 타게 되고 묘한 미소를 짓는 아저씨 흔한 10대 소녀들의 로망처럼 보이지만 사랑했던 친구 제니퍼의 복수를 예감하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2009년 개봉한 이 영화는 치명적인 섹시함을 가진 제니퍼가 악마로 변한 뒤 남자들을 사냥하다 결국 절친이 니디에 의해 제거되고 니디 또한 제니퍼와 같은 능력을 갖게 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영화는 시종일간 악마 의식이나 수처녀, 인육 섭취 등 다소 자극적인 소재를 보여주고 있지만 하이틴이 가미된 전혀 무섭지 않은 코믹 호러물입니다 제니퍼와 니디의 관계는 친한 친구이지만 우정을 뛰어넘은 그 이상의 묘한 감정까지 느껴지게 해주는데요 다소 허무 맹랑한 B급 영화이지만 섹시한 메간 폭스와 매력적인 아만다 사이프리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영화로 죽여져 제니퍼였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그렇다면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좋아요, 구독, 좋아요, 좋아요